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예요. 오늘은 아내의 종아리를 때린 선미 외 지혜와 재미가 가득한 여러 이야기를 담아왔어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술쟁이 영감님과 토끼 나지막한 산비탈에 녹두를 신고 가꾸는 영감님이 있었어요. 정성 들여 가꾼 덕분에 녹두는 잘 자라 꽃을 피우고 녹두 열매를 맺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녹두밭에 나갔던 영감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성껏 가꾼 녹두 열매를 토끼들이 내려와 따먹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끼 이놈들 저리 가지 못해! 영감님은 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토끼들은 재빨리 산 위쪽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러나 토끼들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녹두를 따먹으러 영감님의 녹두밭으로 내려왔어요. 그때마다 영감님은 이놈의 토끼들아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토끼들은 다음날이면 똑같이 녹두밭에 내려와서 녹두를 따먹었지요. 그러자 영감님은 긴 장대를 준비해 녹두를 따먹던 토끼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주었어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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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들은 등이며 다리며 얼굴을 막고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지요. 토끼들은 모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감님이 무척 화가 난 모양이야. 이젠 어떻게 녹두를 따먹지? 글쎄 아무튼 조심하자구. 그 시간 영감님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토끼 녀석들을 모두 모두 잡아 혼내줄까?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영감님은 광으로 들어가더니 온갖 과일을 잔뜩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녹두밭으로 달려갔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토끼들은 또다시 녹두 열매를 따먹기 위해 녹두밭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소리쳤지요. 이것 봐 영감님이 죽어있네. 과연 영감님은 녹두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희한했지요. 영감님의 눈에는 대추가 박혀있었고 귀에는 밤이, 코에는 콧감이, 입에는 홍시가, 목에는 사과가, 손바닥에는 배가, 가슴에는 복숭아가, 배꼽에는 호박이, 엉덩이에는 모과가, 발가락에는 자두가 박혀있었습니다. 사실 영감님은 그렇게 편장을 하고 토끼를 기다리며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토끼들은 영감님을 살펴보러 가까이 다가왔어요. 토끼들은 영감님이 정말로 죽은 줄 알았지요. 그래서 조금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영감님이 이렇게 죽었으니 우리라도 묻어줘야겠소. 자, 모두 힘을 합해 영감님을 업어보자. 토끼들은 제가 아까 다리와 머리와 팔과 몸통을 받쳐 들었어요. 그리곤 뒷동산으로 올라가며 슬픈 노래를 불렀지요. 어이 갈까 어이 갈까 도끼 잡던 장대 들고 어이 갈까 어이 갈까 뛰어나와 달려들던 녹두 영감 저승 같네 어이 갈까 어이 갈까 녹두 영감 살았을 쪄 욕도 먹고 혼도 났다 어이 갈까 어이 갈까 어이 갈까 녹두 영감 죽고 나니 불쌍하고 불쌍하다 어이 갈까 어이 갈까 양지 바른 명당 찾아 고이 고이 묻어주자 어이 갈까 어이 갈까 저승길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네 어이 갈까 어이 갈까 어이 갈까 토끼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양지 바른 언덕길로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영감님은 토끼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영감님은 버이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섞어라 그러나 토끼들은 재빨랐지요. 영감님이 살아났다 도망쳐라 토끼들은 후닥닥 달아났고 둔한 토끼 한 마리만 뒷다리를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토끼는 괴를 썼습니다. 영감님 토끼를 잡으려거든 제 뒷다리를 잡아야지 어째서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잡고 계세요? 토끼는 모른 채 하며 말했지요. 그러자 영감님은 눈에 대추를 박아 누운 터라 앞을 잘 보지 못하고 토끼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아이쿠 내가 토끼를 잡는다는 게 나뭇가지를 잡았구나 그러고는 얼른 토끼의 뒷다리를 놓고 진짜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토끼는 멀찌감치 달아났지요. 토끼는 그런 영감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다리 여기 있다! 영감님은 허탈하게 토끼가 사라진 언덕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지요. 아내의 종아리를 때린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하게 살아가는 선비가 있었어요. 당시에 풍습으로는 선비는 아무리 가난해도 허드렛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선비는 손에 잡히는 대로 세간을 내다 팔아 그때 그때 겨우 입에 풀칠을 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을 게 있다지만 워낙 없는 살림이라 선비집에는 이제 값 나갈 것이라고는 밥 짓는 소탄하만 댕그라니 남게 되었어요. 이처럼 가난하면서도 선비는 눈만 뜨면 책을 펴들었지요. 따라서 사는 형편은 그렇다 해도 선비는 학식이 높고 덕이 깊었으며 옳지 않은 것이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른바 대족같이 고든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선비와는 무척 대조적인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이 농부는 제법 큰 논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알부자라고 소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구두새였습니다. 그는 또 심보도 고약하여 거지가 동양을 놓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는 그런 위인이었지요.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고 구두새에다 놀부신 뿐인 이 농부는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못된 버릇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그 농부의 손이 검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도둑질을 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으므로 속으로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 농부는 달빛을 등에 지고 예의 가난한 선비집 앞을 지나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속된 말로 궁둥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선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집 안인데 값 나갈 물건 하나 없을라고 말하자면 검은 마음이 동한 것이지요. 농부는 농부는 주위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가난한 선비의 집에 살금살금 숨어 들어갔어요. 농부는 먼저 곡관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더듬거려 보았으나 지푸라기 하나 잡히지 않았지요. 칫 선비집 곡관에 허접 쓰레기 하나 없다니 농부는 혼자 투덜거리며 이번에는 도둑고양이 걸음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수저는 없다 해도 하다못해 노쇠 주발쯤이야 있겠지. 이때 부엌에서는 선비의 아내가 죽을 쏘어 그것을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어요. 어스름 속에서 얼핏 보아도 죽이라고는 하지만 곡식알이 몇 개 떠있는 희멀건 풀이었어요. 그래도 선비 아내는 죽그릇을 정갈하게 소반에 받쳐 들고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농부가 선비의 부엌을 둘러보니 집어갈 물건이라고는 알량한 솥 하나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군 저거라도 떼어 가야지 농부가 선비의 부엌에서 솥을 떼어들고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가는데 안방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어 나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여보 부인 우리집에는 이미 양식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죽은 웬 것이요? 그런 건 모르셔도 되니까 식기 전에 잡수식이나 하셔요. 잠시 침묵이 침묵이 흐르더니 선비의 약간 녹이 띈 음성이 들려 나왔어요. 어서 내 물음에 답하시오 부인 쌀이 어디서 났기에 이렇게 죽을 수 없소. 선비의 부인이 얼른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 하자 선비는 아까보다 음성을 더 높여 따지듯이 물었어요. 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소. 혹 남의 것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지요. 실은 저녁에 들에 나갔더니 아랫마을 농부 내 지표가 알맞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쌀 한 톨 입에 대보지 못하고 책만 읽고 계시는 영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벼 두어 주먹 훑어다가 절구에 빠 그걸로 죽을 끓였습니다. 하늘이 시퍼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소. 굶어서 죽을 지언정 훔친 곡식으로 지은 죽은 먹을 수 없소. 영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훔친 게 아니고 빌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억지 소리요. 제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영감도 아시다시피 그 집에서 가을거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그 집으로 가 사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매해 그래 왔으니까 말이지요. 그때 품싹 받는 데서 오늘 빌린 만큼만 떼주면 되지 않겠어요? 부인 언제서부터 마음의 채가 그토록 굵어졌소. 가루를 곱게 쳐내는 채는 그 챗불이 굵으면 굵은 가루를 쳐내고 가늘면 가는 가루를 쳐내는 법이오. 우리가 비록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채만은 늘 가늘고 고와야 하거늘 마음의 채가 그렇게 듬성듬성 구멍이 뚫렸으니 큰일이 나도 한참 큰일이 났구려. 영감 미안합니다. 잠깐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을 저질렀나 봅니다. 기왕 지은 죽이니까 그냥 잡수시면 내일 일찍 그 벼 주인을 찾아가 사실대로 고하고 사죄를 하겠습니다. 나더러 이 죽을 먹으라고 허허 아직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구려. 부인 종아리를 거두시오. 내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리다. 선비의 엄숙한 말 한마디에 부인은 잠자코 일어나더니 종아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담뱃대로 부인의 종아리를 철썩 철썩 내렸지요. 선비가 호되게 휘두르는 바람에 담뱃대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문틈으로 선비의 안방을 엿보던 운마을 농부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선비의 고든 양심에 탐복을 했지요. 세상에 저렇게 어질고 바르게 살아가는 선비의 부엌에서 소트에 떼어가는 나는 개나 돼지보다 못한 사람은 커녕 짐승축에도 끼지 못할 몹쓸 위인이 아닌가 농부는 지금까지의 제 잘못을 깊이 깊이 뉘우치며 소트에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 눈물을 떨구며 돌아갔지요. 도둑질하러 온 검은 마음을 하얗게 물들게 한 선비의 살아있는 양심 그것은 곧 남편은 마땅히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위 부강의 산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과거 시험 옛날 서울 남산골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들로서 그들을 일컬어 남산골 새님이라고 하였지요. 어느 때 성종 임금이 남산골을 가게 되었어요. 성종은 평복을 입고 시종 한 사람만 뒤따르게 하여 미행에 나섰던 것이지요. 미행이란 임금이 임금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권밖으로 나가 민정을 살피던 것을 말하지요. 밤이 늦었음에도 남산골에는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선비들이 과거 준비를 하느라 밤늦도록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종은 등불을 뜬 시종의 뒤를 따라가다가 한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자 걸음을 멈추었지요. 잠시 이 집을 살펴보고 가자. 앞서 가던 시종도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성종은 길 옆으로 나 있는 들창문의 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안에 서는 한 노인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청아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역시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성종은 집안으로 들어서며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 양반 계십니까? 글을 읽던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가 임금인 것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지요. 누구신데 이렇게 깊은 밤중에 누추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이에 성종은 저는 저는 시골에 사는 이서방이라는 사람이오시다. 이 앞을 지나다가 주인 양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잠깐 들러 쏘이다. 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였지요. 아 그러십니까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노인은 성종을 방 안으로 청해드리고는 자신을 소개하였어요. 저는 시인 서방이라고 합니다. 과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에 이렇게 늦도록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젊었을 때 과거를 보지 않고 늙어서 보려고 하십니까? 성종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슬쩍 물어보았지요. 그런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과거를 보긴 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가르친 제자들은 과거에 극제하여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3년만에 한 번씩 치르는 시험에 벌써 아홉 번째 실패를 하였으니 이것이 30년이나 걸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올해는 열 번째 되는 과거이니 만큼 내 일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급제하면 다행이려니와 만일 또 실패한다면 이젠 과거는 단념할 생각입니다. 성종은 그의 침념에 감동하여 노인 노인 정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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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글씨도 잘 썼고 글도 훌륭하였지요. 세상에서 이름 높은 명사라 하더라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학식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한 권을 더 뽑아 읽어보았지요. 거기에 적혀있는 글이나 글씨 또한 매우 훌륭하였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찌하여 지금까지 과거의 급제를 못했을까. 이만하면 장원급제감인데 이것은 필경 과거제도의 결함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성종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이번에야말로 이 사람을 급제시켜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그가 쓴 글 중에서 제일 좋은 글의 제목을 속으로 외워두었어요. 나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마는 노인장께서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과거 급제를 못하셨다는 것은 나라의 큰 불행이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대과에 응시하시오. 꼭 성공하실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늙은이를 이렇듯 칭찬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소이다. 나도 이번에는 마지막인 만큼 있는 힘을 다할 생각이오. 성종은 시중을 앞세우고 그 집을 나섰어요. 나오다 생각하니 그 노인이 너무나 가난하여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듯 하였지요. 그래서 성종은 여봐라 즉시 어디 가서 쌀 한 성과 고기 몇 끈을 마련해 그 집 문 안에 넣어주고 오너라 하고 시종에게 명을 내렸어요. 며칠 후 과거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그 노인에게 1등 장원을 시키려고 그날 밤 외워두었던 노인의 시를 시험 문제로 내걸었지요. 그러자 과연 그 노인이 지은 글이 그대로 쓰여있는 시축이 들어왔어요. 성종은 자기의 계획이 들어맞은 것을 기뻐하며 그 글을 1등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오늘의 1등 장원은 바로 이 글이요. 이 글의 임자는 곧 앞으로 나오시오. 성종은 열 번째 과거에서 1등을 한 노인이 기쁜 얼굴로 걸어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여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웃음이 절로 나왔으나 꾹 참고 그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그 노인이 아니라 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성종은 어리둥절하여 네가 정말로 이번 시험에 이 시를 지었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소년은 그런 것이 아니오라 저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암기하고 있사온데 마침 제목이 가싸와 그대로 쓴 것이옵니다. 하고 사실대로 아래였지요. 그럼 너의 스승님은 이번에 과거를 아니 보았느냐. 저의 스승님께서는 며칠 전에 잡수신 것이 채해서 고생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넘쳤지요. 성종 또한 노인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 그만 두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사람의 운수나 팔자는 어찌할 수가 없는 모양이로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을 첫날에 쌀과 고기를 주웠더니 그것을 먹고 결국은 과거에도 응하지 못하고 죽었다니. 송종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스승을 대신해 그 제자를 1등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새파란 나물과 붉은 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마음씨는 착해도 생김새가 볼품없었지요. 몸집은 절구통처럼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처럼 모가 나고 얼굴은 퉁방울눈에 개딱지코에 주걱턱이라 보는 사람마다 웃거나 혀를 찼다고 합니다. 꼭두각시는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지지리도 가난하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손이 부르트도록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어요. 못생긴 데다가 가난하여 혼숨이 천도 없으니 누가 이런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개 너머 산 너머 먼 산골에서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산골에 목도령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꼭두각 씨에게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란 말이지요. 꼭두각 씨네 아버지는 얼른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날만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도령 내 집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두 번 바뀌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었지요. 그 사이에 꼭두각 씨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꼭두각 씨 혼자 남게 되었어요. 꼭두각 씨는 자기가 직접 목도령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혼자서 길을 떠났지요. 귀결에 들은 목도령 내 동네로 마냥 걸어갔지요.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 하루 종일 걸어도 목도령 내 동네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큰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밤을 세우고 날이 밝아서 다시 걸어갔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목도령 내 동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어 오늘도 오늘도 또 한 대에서 밤을 세워야 하나 하고 걱정하다 보니 저만치 불빛이 반짝이는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집에서 묵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지요. 가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었어요. 지붕은 지붕은 집이 썩어서 비가 새고 수수대로 엮은 올바자는 낡아서 너덜너덜 거리는 나익은 집이더란 말이지요. 주인을 찾으니 주인을 찾으니 컴컴한 불밑에서 집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랬더니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꼭두각시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지요. 영감님 영감님 혹시 이 근방에 목도령 내 집을 아시는지요? 왜 그러시요? 우리 아들이 바로 목도령이오만. 꼭두각시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얼룩 노인에게 근절을 올렸어요. 제가 바로 목도령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꼭두각시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가 왔네 그려 보다시피 우리 집 살림이 워낙 가난하여 아들 장가보네 미천을 장만하지 못해 혼인 날도 받지 못했더니 며느라기가 제발로 찾아왔네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담 조금 있으니 목도령이 들어오는데 얼굴은 박박 얼굴은 데다가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총각이었습니다. 팔은 덜덜 떨고 다리는 절룩 절룩 절더란 말이지요. 그래도 꼭두각시는 실망하기보다 가엾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 날로 꼭두각시는 목도령과 홀레를 치렀지요. 그리고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품도 팔고 못 쓰는 땅을 일구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밤낮으로 일을 했지요. 목도령도 성하지 않은 몸으로 꼭두각시와 함께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밭에 걸음도 내고 틈만 나면 남의 집 굳은 일도 해주며 이렇게 힘들여 일을 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덕분에 살림이 점점 불안하게 되었어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외양간에는 소도 사다 메워 놓았지요. 오막살이긴 하지만 집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아주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꼭두각시네가 제법 살림을 일구었다는 소문이 퍼지니 고을 사또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한해농사 애써 지어 곶간에 넣어두면 세금으로 다 거두어가고 툭하면 비석을 세운다 관청을 새로 짓는다 하며 돈을 거두어가고 나중에는 사또 생일잔치에 쓴다 하고 외양간에 메어놓은 소까지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게다가 목도령 아버지까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요. 아주 사람 없는 산골에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동네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높은 산을 여러 번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가 하루는 산속에 있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겪은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전 처음 보는 새파란 나무를 한 줌 주었어요. 그리고는 기 가다가 시장하거든 이거라도 잡수시구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붉은빛이 도는 물을 조롱박 바가지에 가득 담아 주었지요. 그러면서 기 가다가 목마르면 이걸 드시구려 했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또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배가 고프기에 새파란 나무를 입안에 넣고 우물 우물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팔다리에 힘이 펄펄 솟아났지요. 팔을 떨고 다리를 셀던 목도령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고마워서 할머니가 사는 집쪽을 보고 수도 없이 절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한참 가다가 목이 마르기에 할머니가 조롱박 바가지에 담아준 물을 나누어 마셨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실컷 차고 일어나니 온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졌지요. 앞을 보니 언제 생겼는지 널찍한 풀밭이 훤히 펼쳐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농사 짓기에 참 좋았거든요. 그래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세금 거두어 갈 사람도 없으니 마음 놓고 사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둘이서 밭을 가는데 홈이 끝에 무엇이 댕그랑 거리더랍니다. 조심 조심 파내어 보니 오래된 호로병이 나왔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쓸모가 있을까 해서 집으로 가져왔지요. 그리고는 처마 밑에 달아놓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님 한 분이 집앞을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산속에서 처음 만낸 손님이라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그런데 스님이 처마 끝에 매달아놓은 호로병을 호로병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저것을 어디서 얻었소? 그래 밭에 갈다가 주었노라고 대답했지요. 언젠가 새파란 나물과 붉은빛이 도는 물을 드시지 않았소? 하더랍니다. 그래 할머니에게 나물과 물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고 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할머니가 바로 관음보살 님이요. 새파란 나물은 힘이 솟는 약풀이고 붉은 물은 눈이 밝아지는 약물인데 그것을 둘 다 먹어야만 이 호로병이 눈에 보인다. 이 병을 거꾸로 들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보시오.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호로병을 거꾸로 들고는 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 하니까 병 속에서 하얀 쌀이 꾸역꾸역 나오지 않겠어요. 따뜻한 옷 한 벌 있었으면 했더니 옷이 나왔습니다. 둘 사람이 이걸 보고는 이렇게 좋은 보물을 산속에서 우리만 쓸 수는 없으니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갑시다.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것이 좋겠소. 하곤 다시 사람 사는 마을로 돌아왔지요. 병에서 나온 물건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하시오. 신통방통 귀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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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먼 옛날 한 총각이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색시를 얻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처없이 자고 가다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눈앞에 떠 버티고 서서는 어흥 하는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지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죽기만에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 이 호랑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등을 돌려대고 꼬리를 설레 설레 흔들었지요. 등에 올라타라는 소린가 싶어 슬며시 올라타보았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기를 태우고 번개같이 달려갔어요. 파랑같이 쌩쌩 달려서는 어느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갔지요. 안에 들어가 보니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입을 딱 벌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목구멍에 커다란 뼈가 하나 딱 걸려있었습니다. 오이치 오이치 저 뼈를 좀 빼내달라는 말인가 보군 이렇게 짐작하고 새끼 호랑이 입안에 손을 넣어서 뼈를 쏙 빼내주었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미 호랑이가 고맙다고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언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물어가지고 와선 총각 앞에 덕 던져주었어요. 주워들고 보니 아 이게 뭐 참 보잘것이 너무 없는 것이었지요. 귀 간지러울 때 귀지판은 귀개였어요. 이거 달랑 한계더란 말이지요. 아무려나 그걸 주머니에 넣어 구를 낳았습니다. 가다가 심심해서 귀개를 꺼내가지고 귀를 한번 후벼봤어요. 어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온갖 새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지요. 새소리가 그냥 짝짝짝 짝짝짝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로 들리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나 아까 별난이도 다 봤다. 웬 총각이 호랑이를 타고 가더라. 나는 그 총각이 새끼 호랑이 무게에 걸린 뼈를 빼주는 것도 봤어. 그것만 봤냐? 나는 나는 그 총각이 호랑이한테서 귀개 얻는 것도 받는걸. 이렇게 저희들끼리 막 떠들어 댔습니다. 그것 참 신통하기도 하겠지요. 귀개를 주머니에 잘 넣어 가지고 길을 갔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 큰 기왓집에 들어갔지요. 하룻밤 채워달라고 하니 채워는 주는데 온 집안 식구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 했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외동딸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서 온갖 용하다는 의원한테 다 보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자두가 없더니 오늘 저녁에는 죽으려고 그러는지 숨이 오락가락 하고 있소이다 이런단 말이지요. 총각이 얼른 귀개를 꺼내 가지고 귀를 한 번 후볐어요. 그랬더니 귀가 뻥 뚫리면서 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지요. 아이고 저지 외동딸은 천년 묵은 진해독을 쐬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 딱 하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지붕 용마루 기와를 드러내고 쇠젓가락으로 진해를 잡아 항아리에 넣은 다음 담배 연기를 쐬면 진해는 죽고 딸은 살 텐데 그걸 모르니 더 딱 하지. 총각이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주인에게 청해서 사다리하고 쇠젓가락 항아리와 담배를 얻었지요. 먼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용마루 기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홍두깨만한 진해 한 마리가 적 들어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얼른 쇠젓가락으로 집어내어 항아리에 넣고 담배 연기를 쐬었어요. 그랬더니 진해는 금방 죽었습니다. 진해가 죽고 나니 외동딸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낳아서 일어났지요. 주인집에서는 날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이 총각을 사위삼자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수원대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갔지요.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아서 어저께까지 살았더랍니다. 대별왕 소별왕 아수우린 옛날 옥황상재가 하나로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일이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재가 혼인을 하기 위해 오색 구름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이승에 내려왔어요. 그곳이 지국성 이란 곳인데 이곳에는 심성이 어질고 머리가 총명한 총명 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옥황상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옥황상재는 총명 아가씨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모두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당에 자리를 깔고 맑은 물을 떠놓고 홀레를 치렀지요. 총명 아가씨와 홀레를 치른 옥황상재는 그날부터 숨은 아래 총명 아가씨와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어 총명 부인에게 말했지요. 열 달 뒤에 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먼저 나온 아이를 대별이라 하고 나중에 나온 아이를 소별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리고 내가 박씨를 주고 갈 터이니 아들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묻거든 이 박씨를 양지 바른 곳에 심으라 하시오. 그러면 나를 만날 길이 생길 것이오. 그러고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옷에 구름을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총명 부인은 그분이 옥황상재인 줄 아는 터라 아무 말도 없이 고의 떠나보내 주었지요. 그러고 난 뒤 몇 달이 지나 정말로 총명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열 달 뒤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총명 부인은 옥황상재의 당부대로 첫째 아이를 대별왕 이라 이름 지어주고 둘째 아이를 소별왕 이라 이름 지어주었어요. 대별왕 소별왕 이 여의 다섯 살이 된 어느 날 이었지요. 어머니 왜 우리들은 아버지가 없나요? 대별왕의 말을 듣고 총명 부인이 이제야 내가 왔구나 싶어 말했지요. 너희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재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어머니? 말씀해 주십시오. 총명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애틋한 마음을 읽고 그제야 옥황상재가 맡기고 간 박씨를 꺼내주며 말했지요. 이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고 기다리거라. 그러면 옥황상재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라.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부인이 준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고는 기다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박씨에서 싹이 나더니 순식간에 덩굴이 자라 하늘나라에 닿는 것이었지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부인에게 아직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박씨 덩굴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쉬지 않고 올라가자 마침내 하늘나라 옥황상재가 머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옥황상재가 나타나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고 반색을 하며 맞아주었어요. 옥황상재는 큰 잔치를 베풀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부터 이승은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한치의 어긋남이나 그릇댐 없이 바르고 올바르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려는데 소별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승보다는 이승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태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지요. 형님. 우리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고 지는 쪽이 저승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태별왕은 동생 소별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지라 선뜻 동생의 내기를 받아들였어요. 마침내 수수께끼끼에서 이긴 소별왕이 이승을 진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게 된 것이지요. 대별왕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소별왕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승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해코지를 일삼는 사람 남을 속이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다스리기 힘들 것이다. 부디 엄한 법을 세워 이승을 잘 다스리도록 하거라. 형님도 저승을 잘 다스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승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승에 도착해보니 대별왕의 말대로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코지 하고 난리가 아닌 것이었지요. 게다가 하늘엔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이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나무나 풀 동물들이 모두 말을 하니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지요. 어이구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소별왕은 어쩔 수 없이 구말리 저승길을 따라 형님 대별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대별왕이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하듯 선뜻 말했지요. 그렇지 내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 빨리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난 청근 활과 화살을 준비할 테니 너는 송화가루를 준비하거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승으로 가서 세상을 바로잡도록 하자. 말을 마친 대별왕은 무쇠 삼천근을 녹여 청근은 활을 만들고 이청근은 화살 두 개를 만들었어요. 동생 소별왕도 대별왕의 말대로 송화가루를 준비했지요. 준비가 끝나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함께 이승으로 향했지요. 이승에 도착한 대별왕이 청근 활을 들어 청근 살을 매기고 해를 맞춰 산산이 부서뜨렸어요. 그 조각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그러고 난 후 밤이 되기를 기다려 달이 뜨는 걸 보곤 나머지 한 개의 화살을 두 개의 달 중 하나에 맞춰 산산이 부서뜨렸어요. 그 조각들 역시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승에 하나의 해와 달이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지요. 이번에는 동생 소별왕이 준비한 송화가루를 이승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풀과 나무 동물들의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소별왕이 세상에 올바른 법도를 세우고 덕을 싸우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서로 속이고 해코지하고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저승은 대별왕이 법도를 올바르게 세우고 다스림을 엄격하게 한 덕분에 속이고 해코지하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대별왕이 소별왕보다 지혜와 덕이 컸다는 것이지요. 한편 지국성에 남아있던 총명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게 된 후 바지왕이 되어 땅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옥황상재가 다스리는 하늘 세상과 총명부인이 다스리는 땅 세상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스리는 저승과 이승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토끼는 옛이야기에서 꽤 많은 캐릭터로 나오지요. 호랑이를 구덩이로 빠뜨리고 나그네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토끼가 꽤 많은 동물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동물들의 이미지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예를 들어 호랑이는 상군으로서 신성하게 묘사되고 여우는 꽤가 많지만 잔혹하게 나오지요. 소는 우직하고 성실하지만 꽤가 많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돼지는 실제 지능과는 별개로 먹보에 욕심이 많게 묘사되지요. 그리고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모습에 꽤 많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심술쟁이 영감님과 토끼에서도 영감에게 뒷다리가 잡힌 토끼가 기가 막힌 괴를 생각해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옛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